국민의힘 당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장본인이죠 이준석 전 대표 윤핵관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지금 2선 후퇴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윤핵관은 계속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말이죠.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어떤 난리를 쳐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중생대 때 보면요 운석이 떨어져도 공룡은 죽었지만 옆에 있는 작은 동물들은 살았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겠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잠깐만요 그 작은 동물이 그럼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작은 해충이에요 해충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얘기한 거였어요 물론 지금 이 이야기는 이번에 장재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하기 전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장재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위장 거세쇼다 뭐 이렇게까지 직격을 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2선 후퇴를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아요 뭐 본인의 자유죠 저는 저 이준석 대표의 언급 중에 이게 제일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그러면 추측하기로 대통령을 직접 지칭한 게 아니냐 이 모든 것은 뒤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위장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재원 의원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민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당심 민심 다 지금 이 새 정부 얼마 되지 않아서 국정운영 지지율 그리고 이 당내 상황 모든 것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뭘 가지고 위장을 한다는 건지 저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변인님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민심을 이제 받아들여서 후퇴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또 했어요 윤심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실 지금 고강도 감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들리는 얘기가 대통령이 지금 윤핵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보고 나서 굉장히 크게 상심하고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여권 관계자 얘기가 있습니다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다 된 게 아니냐 결국 윤심에 굉장히 노여움을 샀다 윤핵관이 그 노여움을 산 지점을 잘 보셔야죠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대통령실에 많은 인사들을 천거를 했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천거가 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문책을 당할 만한 어떤 업무상의 미숙함 실수들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이 문책이 왜 정무수석실이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규 6개월 당하는 그 시점에 향후 당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예측 분석이 좀 빗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이준석 대표의 법원에 대한 어떤 호소 이 결과가 인용이라는 예상을 했었느냐 또 인용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적 판단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문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관, 비서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어떤 업무 능력에 대해서 문책을 하신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천고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쾌하게 흡족하지 않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권 전체로까지 해서 윤해권은 이러이러해서 자기 정치 소위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해석이 중간 단계가 좀 빕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해권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또 거기에 핵심인 장재원 의원의 경우는 지금 뭐 윤심이든 민심이든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지금 일선에 있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권, 특히 윤해권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은 어제 부산항을 방문했을 때도 느껴집니다 보통 지방행사를 가면요 해당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동행하는 게 관리회인데 어제는 예외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지방에 가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다 와요 홍보처 안에서도 오고 대통령에게 눈두덩도 찍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일부러 아마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꾸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지금 여당과 예를 들면 대통령실 두 군데가 연결되면 서로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국회의원들까지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럼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의사 전달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해권이 중심으로 해서도 당의 혼란에 빠지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정치권과 선을 두고 대통령실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행보를 하겠다 그래서 떨어지는 지지율들을 좀 상승시키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보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집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한때 윤해권의 한몸처럼 분류가 됐던 권성동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최근에 또 사퇴 압박이 거셌었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선언으로 인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발표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윤해권이 그래도 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측근해 있는 집단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윤해권이 물러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꿔야 될 텐데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는 용해권 용산 핵심 관계자 아니면 검해권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이런 새로운 또 세력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라면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누군가의 천거로 인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 자리는 당연히 뭔가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용산 대통령실의 주도권은 다른 분들이 갖게 된다 그건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느냐 당은 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위 말하는 윤해권 분들이 여당 내에서 어떤 직위에서 물러난다든지 또 영향력을 좀 축소시킨다든지 한 이후에 그 공백을 누구로 채울 거냐는 얘기인데 그 공백은 당연히 115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당 전체에서 또 적당하신 분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검획관이라는 용어도 제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것과 여의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래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이름 붙이고 말하고 예측하기 좋아하니까요 일단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